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릴 테니까 한 번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세요.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일단 기본적인 메인 강좌가 뭐냐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당연히 다 완강되어 있는 거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이게 개념 강의죠.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개념 강좌. 선생님 강의는 말이야. 한 강당 3, 40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가 되게 길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한 강당 러닝타임은 3, 40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맘먹고 들으면 지금 시점에서도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수학 2, 미적분 1, 기아어 벡터, 미적분 2 전부 다 들을 수 있다.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지만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하면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돼.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알았어? 개념 학습이라는 건 말이야. 그냥 공식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공식 좀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식 대충 좀 알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면 오르겠지. 내신에서는 통하지만 수능에서 절대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 딱 할 거야. 내가 개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러나 이걸 차근차근 들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 정말 빠른 속도로. 알았어? 선생님이 강의 1강 옆에다가 계획표를 갖다가 넣어놨거든. 그 계획표 다운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반수생들. 선생님이 이전에 반수생들 대상으로 해서 캐스트를 올렸었는데 반수생들 중에서 너무 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 얘들아, 급하다고 해서 바로 문제풀이하고 기출만 빠바바박하고 개념 대충 등하시자면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생겨. 어느 선을 넘지를 못해. 분명히 어느 선을 넘지 못해. 처음에는 뭔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 기초가 부족하고 기본이 탄탄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적이 최고 득점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념 학습은 꼼꼼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다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알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자기 걸로 만들 것. 그 다음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들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말이야 내 게 있어, 내 게. 선생님 맨날 했잖아, 내 게. 무슨 말이냐면 개념 다 들었어. 필기까지 이쁘게 잘했어. 저쪽에서 책 딱 꼽아놓고 아이고 잘했다. 다음 컬이 뭐예요? 공 못하는 학생들이야.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한 번 끝났어. 어, 또 봐야지. 끝났어. 또 봐야지. 또 봐야지. 다시 말하면 몇 번이고 회독하셔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 그래서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고 말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기출문제나 복복수 문제는 그냥 보면 답이 다 외워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걸로 만들었어야 된다. 고로 이거 다시 한 번 본 학생들 그러니까 다 완강한 학생들 그냥 저기다 가만히 꽂아두지 마시고 한 번쯤 꺼내서 다시 한 번 잘 봐라. 강의를 잘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책을 다시 한 번 쭉 복습을 한 번 해보다가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어, 이거 그때 강의 들을 때는 어, 알았는데 이거 헷갈리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요즘에 메가패스잖아. 다 다시 들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시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된다. 알겠죠? 아, 여기 뭐야?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자, 다음.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이 끝나고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무조건 오르는 아, 오르는 불꽃 적중 백제 자, 이거 선생님의 기출분석강의입니다. 기출분석강의 일단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백제인데 이게 확률통계도 백문제 수학2, 미적분원 미적분2, 기하와 벡터 전부 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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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내가 자신할 수 있어. 시중에 나온 그 어떤 교재보다 그 어떤 기출문제보다 가장, 가장 잘 선별했다. 가장 잘 선별했다. 보통 기출문제 중에 평가원 것만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평가원 기출, 교육청, 사관학교까지 모두 다 최근에 있는 거 다 펼쳐놓고선 그중에서 진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진짜 진짜 중요한 기출 잘 빡치긴 하지 않게 잘 선별해서 백문제를 만들었다. 너무 자신 있다. 진짜 이건 지금도 적중 백제를 풀고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따라온 학생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야. 쌤, 진짜 문제 선별 최고예요. 정말 기출문제 선별 완벽하다. 알았어? 말이 적중이지 이게 기출인데 기출백제 하면 뭔가 임팩트가 좀 약할 것 같아서 적중백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 적중백제 평가원, 사관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 있는 모든 기출을 싹 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정리한 거니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쌤, 기출은 이것만 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사실 이 강의를 처음 딱 시작할 때는 한 4월달쯤 이제 3월, 4월달쯤부터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제가 야, 어떻게 이것만 봐 이거랑 함께 더 많이 풀어봐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막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이거 100개만 딱 풀면 끝나요.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여름방학 이후죠. 여러분 기출은 기출은 이것만 봐도 된다. 알았어? 다시다시 기출은 뭐 이것만 봐도 된다. 정말 그 정도로 선별 잘 됐다. 여기에 있는 건데 뭐 다른 데 있고 다른 데 만약에 있다. 그거 안 중요한 거야. 다른 데 있다. 안 중요한 거라고 안 중요한 거. 알겠어요? 안 중요한 거. 절대 뭐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이런 거 없어. 알았어? 너무너무 잘 선별돼 있다. 이해가니? 어. 그리고 이제 요거와 플러스 하나 더 봐야 될 기출이 있겠죠. 바로 뭘까? 올해 기출. 올해 3월, 4월,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나올 기출. 그 6번에 있는 기출은 당연히 보셔야지. 그치? 요거와 플러스 뭘 해줘야 돼? 그래. 올해 기출. 올해, 올해, 올해. 올해. 얘기했을까? 올해 기출. 뭐 이건 당연히 보셔야죠. 그쵸? 그 다음 선생님 또 보아야 될 거 뭘까요? 어. 플러스 뭘까? 그래. 여러분 EBS 수특수환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봐도 된다. 알았죠? 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요거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만 어떻게 딸딸딸딸딸 보니? 그래봐야 300문제인데. 백백백해서. 어. 300문제만 보고 가가지고 내가 100점 받을 거야. 라는 조금 욕심 아닐까? 어. 그러니. 요거 당연히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 당연히 올해 보게 되는 기출들 있죠. 3월부터 쭉 해가지고. 10월까지 보게 되는 기출. 당연히 180문제가 되겠네. 거기에 근데 2점짜리 쉬운 거 다 빼버린다고 치면 한 100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거 당연히 다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 수특수환.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있는 문제. 보셔야지. 그러나 이거. 어쨌건 이것도 기출이야 결국에는. 변형하고 이런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요한에도 좀 특이하게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음. 이유는 이거야. 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선생님이 맨날 떠드는 얘기지만.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다 검토할 자료다. 그렇죠? 다 검토할 자료다.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꼼꼼하게 검토할 자료를. 안 보고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문제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있는 문제는. 교수님이 검토할 자료니까. 우리도 보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어쨌건. 아 근데 요건 있어. 얘들아. 적중백제 강의는 말이야. 뒤에 보면 해설지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적중백제 교재만 사가지고 그냥 빨리 풀어봐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요 적중백제 강의는 선생님이 진짜 해설을 자세하게 그 누구보다. 선생님 사실 30번 문제다. 21번 문제다. 이런 것들. 하나당 30, 40분쯤 막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는 기출분석 강의다. 강의를 좀 같이 들어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냥 요거 문제집만 사가지고 100문제 빨리 딱 풀어야지. 아 이거는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아. 비추. 알았어? 요거는 강의를 같이 따라오면서 보셔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요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파이널 기간이 딱 시작돼요. 이제부터 파이널. 자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 딱 개강하는 강의 꼭 봐야 되는 강의 하나가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불꽃 찢기 파이널. 아 뭐 이건 명불허전의 강의입니다. 아 너무 중요한 강의. 그치? 불꽃 찢기 파이널. 아. 자 요 강의 뭐냐. 말 그대로 총정리 강의야. 아니 최종 점검 강의. 이렇게. 최종. 점검해주는 강의다. 알았어? 어 최종 점검해주는 강의. 이게 바로 뭐야? 불꽃 찢기 파이널. 아 7월 17일부터 개강할 겁니다. 알았죠? 매주 4강씩 업로딩 될 거예요. 목요일마다. 어 문의과 전부다. 그러니까 어 불꽃 찢기 파이널.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이거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나오길 기다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막판에 선생님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라는 뭐 후기들이 너무 많거든. 정말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입소문을 통해서. 직접 찍 뭐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정말 선생님 강의 이제 당연히 선생님 뭐 메인 강의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뭐 짱이죠. 이건 개념 강의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당연히 뭐 다 짱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어찌껏. 근데 불꽃 찢기 파이널 후반부에 가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총정리하는 파이널 강의를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합니다. 얘들아. 후반부에 가서 모의고사 보셔야 돼. 그렇지? 모의고사를 봐야 돼. 그러나 모의고사를 막 모의고사만 보면 절대 안 되고. 모의고사부터 주장창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렇지? 모의고사 하면서 뭐 해야 돼.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다 총정리하고 써머리 하셔야 돼. 그거 같이 해주는 게 이 강의. 알았어?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어. 모의고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의고사와 함께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총정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총정리하고 써머리하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 선생님 몇 등급이 들어와야 돼요? 자꾸 이러는데 다 필요해. 모든 등급이 다 들어가도 되는 강의야. 알겠어? 모든 등급이 다 들어가도 되고. 진짜 그냥 이 앞에 있는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과 무조건으로는 적중백제 강의를 선생님이 다 총정리해 주는 강의니까 진짜 효율적이고 가성비 짱인 강의다. 알았어?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 확통, 수투, 미적원, 미적투, 기백. 보니까 물론 나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모두 다 총정리를 싹 아름답게 해드릴 테니까 총정리하면서 잘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이거 불꽃튀기 파이널. 이렇게 쭉 진행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면 9주 동안 강의를 할 거니까 아마 9월 달, 9월 모평 딱 전주 정도에 그 때까지 완벽하게 딱 총정리가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름방학 이제 다 7월, 어쨌든 지금 찍는 시점은 7월 초거든요. 자, 7월 중순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딩 될 거니까 그 현장 강의 진도에 맞게 같이 딱딱 매주 들으면서 총정리하면서 탁탁탁 따라오면 진짜 진짜 와 내가 올해 들은 강의 중에 최고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진짜 내가 자신 있다. 알겠죠? 네, 총정리가 불꽃튀기 파이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모의고사 보셔야죠.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1, 2, 8 모의고사 아이고 1, 2, 8 모의고사 자, 1, 2, 8 모의고사는 일단 시즌 1과 시즌 2가 있는데 시즌 1 시즌 2 시즌 1에서 10회 많죠? 엄청 많죠? 시즌 2에서 7회 원래 처음에 10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줄였어, 얘들아. 처음에는 10회 하려고 그랬는데 줄였어. 여기서 10회, 여기서 7회 1, 2, 8 모의고사가 뭐냐? 이거야. 원래 1등급을 28문제에 맞춰서 마칩시다, 이거야. 요즘에 여러분 준킬러가 강화됐다라고 하지. 그치? 맞아. 준킬러, 비킬러가 강화됐어. 킬러가 어때? 좀 쉬워졌대. 그러나 킬러가 쉬워졌다? 그럼 킬러가 쉬워졌으니까 준킬러가 어려워졌다는 아니잖아. 21, 30 또는 21, 29, 30은 어쨌건 킬러야. 어려워. 특히나 2등급 이하 3등급 이런 학생들은 사실 킬러가 쉬워졌다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를 거야. 뭐 어쨌건 원래 못 풀었거든. 원래 손도 못 대겠거든. 나중에 물론 해설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옛날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조금만 이해가 안 가는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나 못 건드리는 건 당연해. 그렇죠? 준킬러 연습해야 돼요. 비킬러 연습해야 돼요. 요즘에 아주 말들이 많은데 그거 연습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 128 모의고사. 뭐냐면 이 모의고사 딱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1번, 30번이 없어. 또는 29번, 30번이 없어. 비어있어. 킬러가 빠진 상태에서 준킬러와 비킬러로 이루어진 28문제 문항이 있는 모의고사다. 이것도 모든 수험생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 왜? 선생님 저는 목표가 만점이에요. 좋아. 여러분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준킬러, 비킬러 빠르게 완벽하게 풀어야 돼. 빠르게 풀어야 돼. 그래야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남지. 아무리 킬러가 쉬워졌다 그래도 킬러야. 킬러는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그거 풀어내려면 시간 확보가 우선이거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비킬러, 준킬러를 빠르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맞춰내야지. 그럼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모의고사 30회까지 있는 거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죠? 이거 아주 가성비 값 아주 가격도 싸요. 알았어요? 이렇게 막 많이 들어있는데 가격도 아주 싸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모든 30번으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은 가성비 값 모의고사. 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이거 해설강의 다 찍어드릴 거다. 물론 해설지도 자세하게 다 제공될 거다. 해설지가 안 제공되는 모의고사 강의도 많죠. 모의고사지도 많죠. 이건 해설지 다 제공된다. 자세하게 아주 그것도 자세하게 돼서 다 해설지까지 나갈 거고 선생님이 그중에서도 주요한 문항들 좀 어려웠다. 그 안에서도 준킬러들 어렵잖아. 어려운 문항들은 다 자세하게 해설강의 찍어서 다 올려놓을 거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시즌1은 지금 이과는 거의 완강이 돼가고 문과도 7회까지 지금 촬영이 됐어. 이거 곧 다다음쯤은 다 완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월 초쯤에 시즌2가 나올 건데 시즌2가 나오면 또 그때부터 7회를 잘 매주 찍어서 또 올려드릴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요즘에 맨날 말하는 준킬러, 비킬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좋다. 이거 다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다. 또 준킬러가 강화됐어요. 막 이러는데 그래, 준킬러 강화된 거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다. 쌤, 준킬러 좀 어렵나요? 시즌2 때 난이도를 조금 올릴 거야. 올려야지. 그렇지? 요즘 뭐 준킬러, 준킬러 하니까 물론 조금 올릴 거야. 막 허무 맹랑하게 그렇게 올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128 모의고사 어디서 나오냐? 세이수라는 데서 나오는데 뭐, 어쨌건 지금 이거 시즌1 나온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 또 선생님이 봐도 문제 너무 좋다. 너무 완벽하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고 내가 차마 말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짱이야. 알았어? 진짜 믿으셔도 된다. 알겠죠? 모의고사의 퀄리티, 자꾸 퀄리티, 퀄리티 하는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퀄리티는 믿지 마. 그건 뻥이야, 그냥. 뻥일 확률이 아주 높아.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건 뭐 어디다가 뭐 어딜 믿을 수 있어? 요즘에 컴퓨터 어떻게 믿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쵸? 그걸 어떻게 믿어? 누가 썼는 줄 알아, 그게? 누가 어떻게 조작해서 뭘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을 거야? 주변에 진짜 친구가 푼 거. 그래놓고 야, 좋아. 하면 그게 진짜 맞는 말이고. 근데 물론 주변 친구도 커뮤니티 맨날 검색하는 애 이런 애 얘기 듣지 말고. 선생님을 믿어요. 알았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믿어. 그렇지 않아? 날 믿어. 알았지? 어,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이거 지금 이미 검증도 했어. 검증도 했어. 믿어도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아주 가성비 좋은 모의고사. 또 우리 아까 말했지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뭐 21, 30 빼고 1등급이 목표예요. 뭐 더 얘기할 거 있냐? 이거 풀면 되지. 선생님 저는 2등급 목표예요.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이거 풀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꼭 경험해 봐야 될 모의고사. 1, 2, 8 모의고사. 1, 2, 8 모의고사. 아주 좋은 모의고사다. 알겠죠? 그 다음 요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모평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게 뭐라고 뭐냐면 불꽃 그냥 파이널로 갈게요. 파이널 모의고사 원래 최종 점검 모의고사 또는 무슨 모의고사 중간에 뭐 한번 여러 가지 붙여 보려고 했는데 그냥 파이널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알았어?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알았어? 자 마지막에 나올 건데 요것도 요거는 5회 나올 겁니다. 5회 5회 요것도 여러분 세이소리에서 나올 거야. 문제 퀄리티 믿으셔도 돼. 진짜 진심 제발 믿어도 돼. 얘는요. 당연히 9평 6평 딱 반영해서 뭐 어떤 모의고사는 좀 어려운 스타일이야. 어떤 모의고사는 좀 어째 뭐 말들이 많잖아. 그렇죠? 스타일들이 얘는 말이지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할게. 얘는 이번 6평 9평을 딱 분석해서 이번 수능과 동일한 난이도로 낼게. 알았죠? 동일한 난이도. 어설프게 괜히 어렵게도 안 가고 그렇다고 뭐 더 쉽게 막 가지도 않고 정말 딱 수능에 맞게. 알았어? 킬러 문제도 정말 딱 수능에 맞게 진짜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잘 만들어서 엄청 들여서 알겠어요? 엄청 잘 만들어서 탑재시킬게요. 알았죠? 정말 믿으셔도 돼요. 절 믿어주세요. 알았어? 절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9평 이후에 나올 건데 나올 건데 진짜 가성비 좋은 가성비가 아니라 진짜로 최고의 퀄리티의 진짜 여러분들이 와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진짜 이거 완전 기대 그 이상의 이상인데 라고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 갖다가 같이 한번 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9월 모평 이후에 잘 분석해서 만들어서 나오도록 할게요. 알았죠? 진짜 잘 만들 거니까 믿어도 돼. 여기서 킬러까지 다 완벽하게 다 분석하면서 또 같이 마무리 지어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몇 회냐? 22회잖아. 모의고사 22회 풀면 된 거 아니야? 거기서 더 풀어야 될까? 모의고사 22회 정도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거고 완벽하게 딱 성적 올리는데 아주 적합할 거다. 되십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한 9월 말 10월 달쯤 돼서 10월 달쯤 돼서 하나 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냥 아직 이름은 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판에 한 번 뭐 최종 점검하는 거 뭐 찍기 이렇게 말할까? 찍기 이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 올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10월쯤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잖아. 그리고 또 10월 달이 되면 9편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꼭 보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 이런 거 꼭 봐야 되라는 이런 데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10월 달쯤 돼가지고 10월 달쯤 돼서 말 그대로 찍기 찍기 최종 점검 찍기 요건 아주 요거는 그리고 뭐 프린트로 수업할 생각입니다. 지금 프린트로 프린트로 수업해서 막판에 진짜 핵심적인 거 딱 해서 진짜 뭐 원래 옛날에는 이름이 이것만은 하고 가자 했는데 정말 이것만은 하고 가자 그래 이것만은 하고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건 그래도 수능 보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야 돼 라는 그런 총정리하는 강의를 요렇게 한번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딱 요건 요건 아마 프린트로 제공할 거야 프린트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요렇게 하면 올해 저의 그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딱 완성이 될 건데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성적 무조건 오를 거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전 캐스트 때도 한번 올려서 올렸는데 얘들아 양이 뒷받침 돼야 돼. 양 양과 질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모두 다 질만 추구해. 아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요? 이 질 좋은 강의가 뭘까요? 질 좋은 컨텐츠가 뭘까요? 어떤 모의고사가 좋나요? 어째나요? 저쩌나요? 자꾸 그 고민만 하는 것 같아. 그 고민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너무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어보고 다니고 그 시간에 하나 더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질 좋은 거 좋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양으로 커버를 하셔야 돼. 양이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좋은 걸 배우면 뭐하니? 자기가 혼자 10번, 20번, 30번 막 계속 풀어보고 접해서 완전히 그게 자기 걸로 딱 스며들어야 성적이 팍 오르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래야 오르는 거야. 근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좋은 콘텐츠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어. 여름방학 때 여러분 잘 따라오면 돼. 이거 아직 안 된 사람들 또 반수행들 특히 빨리빨리 하시고 기출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진짜 효율적으로 여러분께 될 거고 그 다음 특히 무엇보다 불꽃집기 파이널 지금부터 꼭 들어야 되는 강의 이걸 통해서 매주 선생님이랑 같이 최종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해 나갈 거야. 좋아. 이거 딱 듣고 나면 점수가 팍 오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물론 강의 때도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줄 거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많이 풀고 많이 공부해야지. 그치? 또 모의고사도 봐라. 야 10회, 7회 뭘 이렇게 내가 많이 주겠니? 양이 따라와야 돼. 양이. 알았어? 어. 막 진짜 효율적인 모의고사를 내가 3회 줄게. 이게 뭐야. 아니잖아. 그치?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닥치린대로 풀어야지.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어. 그래서 이 정도. 한 22회 정도는 풀어줘야지. 막팔에 5회 때는 킬러까지 같이 딱 하고. 이게 됐지 뭐 이 정도면. 맞죠? 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선생님이 그 딱 찍기까지 최종 점검 딱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하지만 이 강의 듣는 시간보다 자기 공부 시간이 몇 배는 더 많아야 돼. 알았어? 그래야 성적이 딱 오르는 거야. 알겠죠? 이해 가시죠?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많아. 알았어? 아직 시간 많아. 성적 무진장 많이 올릴 수 있어. 알았지? 어. 저기 절대 좌절하지 말고 힘내고 힘내고 목표 흔들리지 말고 어.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딱 달려가지고 수능 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 내가 이런 점수를 받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잘 받았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 막 민망해. 알았어? 그런 점수 꼭 받게 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